한진이 장지연의 원투펀치 333화 2부 시작하겠습니다. 또 저의 귀여운 친구가 함께 하기로 했어요. 지난주에 그게 굉장히 센세이셔널 했더라고요. 신하영 예뻐? 졸개가 뭐야? 오늘 좀 무난하게 갈까요? 오늘 날짜부터 한번 물어볼까요? 그런 걸 금방 알려주세요. 근데 우리가 맨날 이러잖아요. 녹화 기준으로 이러이러습니다. 이걸 좀 명확하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한번 공지를 해보죠. 오늘 며칠이니? 오늘은 10월 25일이에요. 오늘 저희가 녹화하는 날은 10월 25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신하영이 누구야? 신하영은 디모스트 엔터테인먼트의 MC예요. 와 내가 일부러 신화영 수원 골키퍼 있잖아요. 걔랑 헷갈리게 하려고 내가 발음을 일부러 신화영이 누구야 이랬는데 와 되게 똑똑하네. 그럼 신화영 선수로 해보세요. 신화영이 누구야? 신화영은 수원 삼성 플로린지의 축구 선수예요. 이 친구가 되게 똑똑하네. 똑똑하네. 잘했어. 이건 거짓말이라고 진짜 놀랐어요. 너 똑똑하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도 기뻐요. 목소리 톤이 달라졌어. 잠깐만 저도 한번 해볼게요. 너 바보지? 갑자기? 너무 심한 말이네요. 그런 말 말아요. 이거 인공지능큼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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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다 잊었어요. 착하네. 착해. 이제 마음도 풀렸으니까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희의 주제를 공개하기 전에 일단 이것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시즌 라리가 순위 알려줘. 이번 시즌 라리가 순위를 알려줄게요. 1위 바르셀로나, 2위 에스파니올, 3위 데포르티보 알라베스, 4위 세비야, 5위 에이티 마드리드, 6위 레알 바야돌리드, 7위 레알 마드리드, 8위 레반테, 9위 레알 소식. 자, 이제 그만해. 네, 헤이 카카오가 이번 시즌 라리가 순위를 알려줬는데요. 재미있습니다. 왜? 라리가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양강체제. 소위 말해서 둘이 그냥 다 해먹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시즌은 그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레알 마드리드가 7위 에 바르셀로나가 그렇게 독보적으로, 압도적으로 1위도 아니에요. 전혀 독보적이지 않고. 1점 차이. 헤이 카카오가 만약에 승점까지 얘기해줬더라면 더 그게 와닿았을 거예요. 정말로 다닥다닥 다닥다닥 붙어있는. 한 경기 바뀔 때 순위가 한 5개 바뀔 수도 있는 그 정도의 경쟁이죠. 말 그대로 춘추전국 시대가 됐네요. 낯설어요. 지금 초반으로. 순위표가 낯설어요. 절대 강자 없는 라리가 초반 우승 경쟁. 뭐 그렇게 봐야 되나요? 이게 굉장히 좀 이례적인 게 최근에 6년 동안. 이 6년이라는 거는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제 본 궤도에 올라온 시점과 거의 일치하는 거죠. 그런데 최근 6년 동안 1, 2, 3등은 항상 바르셀로나 레알 아틀레티코. 순위는 이제 바뀔 수 있어요. 여기가 1위로 가고 여기가 3위로 가고 바뀔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양강은 뭐 전통적으로 당연한데 거기에 아틀레티코가 제3의 세력으로 거의 뭐 3강 구도를 형성을 하고서 최근 6년을 그렇게 보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에스파니얼 뭐 알라베스 이런 팀들이 지금 3위 안에 포진해 있잖아요. 물론 시즌 초반이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지금 바르셀로나가 1위인데 승점이 9경기 지금 치렀죠? 네. 9경기에 18점밖에 안 되죠. 지금 이 추세면요. 지금 9경기면 거의 4분의 1 정도 소화한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페이스대로 이제 리그 경쟁이 계속된다 그러면 아마 한 80점? 80점 언저리면은 1위 팀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물론 뭐 페이스가 후반부에 가면 어떻게 변할지는 알 수 없지만은 지금 보면 그런데 최근 라리가가 9년 동안 다 1위의 승점은 90점대였어요. 9년간. 그리고 그 가운데 아마 팬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텐데 두 번은 승점 세 자릿수가 있었죠. 두 번이 이제 100점이 있었고 그거 포함해서 9년간 승점이 1위는 90점대에서 형성이 주로 됐었는데 지금 이 추세대로 나가면은 올 시즌은 2000년대 들어서 유례없이 아마 낮은 승점에 1위가 나올 확률이 지금 상당히 높아 보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기록을 말씀드리면 기사에 나온 기록인데 8라운드를 기준으로 해서요. 올 시즌에 79경기에서 196골이 터졌습니다. 이게 지난 시즌보다 26골이 적은 수치인데요. 이게 12년 만에 최저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다득점에 기여를 하던 바르셀로나와 레알마드리드가 예전 같은 화력을 보여주질 못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바르셀로나, 레알마드리드, 아틀레토 마드리드 이 3강. 사실 3강이 골을 많이 못 넣고 덜미를 많이 잡히면 그러면 사실 혼전이 되는 거죠. 기존 구도에서. 이제 그런 양상이 기록적으로도 지금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모양새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호날두 선수 이탈은 당연히 원인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특히 바르셀로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득점이 가장 많은 팀이 바르셀로나인데. 레알마드리드의 득점력이 일단 시즌 아주 초반에는 호날두 선수 없는 대신 여러 시선 나눠 놓는 페이스가 괜찮은 것처럼 여러분도 보이다가 결국에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영향이 확 나타나고 있고. 아틀레토 마드리드가 또 심각하게 득점력이 부진해요. 지금 레알마드리드가 13점. 13점. 아틀레토도 지금 12점. 10점이요. 10점. 그러니까요. 너무 골을 못 넣고 있죠. 이게 순위표 뒤에 있는 팀들하고 비교해봤을 때도 비슷해요. 그러니까요. 약간 수비로 내려서 아주 블럭을 강하게 쌓고 역습을 하던 팀도 이제는 골을 못 넣어주니까 역습 한 방으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 3강을 상대로 예전 같으면 그렇게 수비 위주로 나서는 팀에게도 그래도 꾸역 한두 골을 넣어서 이겨서 승점을 그냥 따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러지 못하는 상황들이 3강에게 이어지니까 결국은 그 팀들 해당 팀들은 오히려 승점을 쌓아버리고 가끔 마드리드 팀들 잡아버리고 또 바르셀러나를 잡아버리고 이런 무승부가 되거나 이렇게 해서 승점을 반대로 또 가져가고 또 이쪽 3강은 승점을 잃고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런데 3강의 어느 정도 하락은 예상이 된 거죠. 사실. 저희가 한 2년 전에 레바민의 시대 언제까지 그런 주제였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는 사실 한 1년 지나면 급속도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레바민 다 마찬가지다. 그런데 여기 폭넓게 그 얘기를 적용시키면 사실은 아틀레티코도 사실 같은 시대에 잘했던 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틀레티코까지도 그 카테고리 안에 어느 정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3강의 사실 하락세는 지금 정도 시점이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기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저는 이제 이건 말고도 지금 라리가 지난 시즌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10위권 바깥의 팀들이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 팀들이 많거든요. 2위에 알라베스, 3위에 에스파뇨, 6위에 바야돌리드는 심지어 승격한 팀이고 그리고 이제 8위에 레반테까지도 돌풍의 주역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알라베스, 에스파뇨, 레반테 모두가 지난 시즌 10위권 바깥의 팀들이었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바야돌리드는 또 승격한 팀인데 심지어 세군다 순위도 그렇게 높은 팀이 아니거든요. 바야돌리드가. 코나우두가 인수한 바야돌리드.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러한 팀들이 그럼 잘하는 이유는 뭐냐. 물론 3강이 하락해서 덜미를 많이 잡힌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개별개별 이 팀이 보유하고 있는 선수들의 폼들이 지금 상당히 괜찮아요. 그러니까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조니 선수라든가 이바이 고메스 선수 골키퍼 레알 출신 골키퍼 있거든요. 페르난더 파체코라는 골키퍼가 있는데 파체코 선수는 제가 예전에 한번 시즌 중간 결산할 때 라리가 베스트 골키퍼로도 한번 제가 언급을 했던 바가 있었던 골키퍼고요. 에스파니올 같은 경우는 사실 에스파니올은 주요 공격수 중에 하나인 제라드 모레노 선수를 내보내면서 에스파니올이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라리가 전문가 중에도 일부는 에스파니올이 굉장히 하위권으로 쳐지지 않을까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었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지금 에르모소 선수, 마르크 로카 선수, 다르데르 선수, 보르아 이글레시아스 선수 이런 선수들이 20대 초중반 선수들인데 에스파니올이 사실은 지금 라리가 전체를 보더라도 공수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축구를 거의 손꼽힐 정도로 하는 팀 중에 하나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중심에는 20대 초중반 이제 아주 절정으로 치닫는 선수들의 또 중심 뼈대에 또 활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에스파니올 같은 경우도 주요 공격수를 내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젊은 선수들 주축으로 상당히 잘하고 있다 물론 거기에는 이제 세르이오 가르시아나 뭐 레오 박티스탄 같은 예전부터 있던 선수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어찌됐건 상당히 젊은 피해 능력들이 지금 잘 펼쳐지고 있는 팀의 에스파니올이고 바야돌리드 같은 경우에도 나초 선수라든가 미첼 선수 또 역시 골키파 바르셀로나 출신 골키판데 마십 골키퍼 이런 선수들이 또 잘해주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마지막으로 레반테 같은 경우는 이 선수는 이제 베테랑이에요 하위권 팀들의 메시라고 불리는 호세 모랄레스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에니스 마르디 선수라든가 로헤르 마르티 선수 그리고 역시 바르셀로나 출신 골키파인 오이에르 올라사발 골키퍼 이런 선수들이 개별 개별 보면 지금 돌풍의 주역이라고 얘기하는 팀들의 선수들은 개별 폼도 꽤 괜찮아요 여기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월드컵에서의 어떤 전술적 경향에서도 나타났지만 장지현 위원님도 항상 강조하시는 전환의 속도 속도 그리고 잉글랜드 같은 팀이 아주 극단적으로 잘 보여줬지만 셋피스 득점력이 강한 팀 이러한 팀들이 예전같이 점유율이 높은 팀들보다 오히려 지금 성적을 내는 그러한 트렌드를 또 반영한 게 이번 월드컵 아니었어요? 근데 라리가에서도 보면 지금 알라베스가 점유율이 무려 19위 성적은 2등인데 점유율이 19등이에요 꼴찌에서 두 번째 패스 성공률도 19위 그런데 셋피스 득점이 1위예요 알라베스가 그리고 속공 득점도 공동 2위 그러니까 점유율 패스 성공률 이게 무지하게 틀어지는데 셋피스 속공 두 가지가 다 된다는 얘기예요 번리와 레스터시티가 섞였네요 그런 게 다 된다는 얘기고 에스파뇨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에스파뇨은 그래도 밸런스가 있는 팀이라서 이 돌풍의 주역들 가운데에서는 그래도 점유율이 꽤 괜찮은 편이에요 49.8%의 점유율로 점유율 9위 중간은 간단 얘기예요 중간은 간단 얘기고 이 정도 점유율이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대충 비슷한 점유율이라서 대체로 이 정도면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양호한 점유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에스파뇨도 셋피스 득점이 공동 2위고요 속공 득점도 공동 2위예요 에스파뇨은 점유율도 어느 정도 있고 밸런스가 있지만 어쨌든 또 셋피스와 속공이 강하다는 얘기고요 레반테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17위 패스 성공률이 16위 그러니까 아까 알라베스나 비슷한 하위컨 수준인데 레반테도 셋피스 득점이 공동 7위 이거는 약간 떨어지지만 속공 득점이 공동 2위 레반테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모랄레스 선수를 축으로 속공의 원래 능한 팀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팀들의 대체적인 공통점은 셋피스와 속공 능력인데 바야돌리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속공은 별로 없어요 바야돌리드는 지금 성적 좋은 팀들 가운데서는 가장 좀 어떻게 보면 득점력도 좀 떨어지는데 그 대신 바야돌리드도 셋피스 득점이 공동 4위 그러니까 전체적인 공통점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중에 제일 오래 갈 돌풍이 오래 갈 팀은 에스파뇨이에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에스파뇨이 지금 말씀드렸던 젊은 선수들을 축으로 에스파뇨은 공격 수비 다 괜찮고 점유율도 어느 정도 밸런스가 있으면서 셋피스와 속공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에스파뇨이 가장 밸런스가 있고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오래 갈 걸로 보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알라베스나 바야돌리드나 레반테도 역시 속공 셋피스를 다 갖췄거나 아니면 뭐 셋피스가 강하거나 뭔가 하나의 그러한 무기를 갖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점유율이라든가 패스 성공류라면 가장 또 상징적인 리그가 라리가 아닙니까? 국제적인 트렌드의 바람을 라리가도 비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최근의 트렌드를 월드컵에서도 그게 상징적으로 반영이 됐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라리가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팀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상황이다 제가 그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에스파뇨하고 알라베스가 지금 승점이 같은데 라리가는 이제 승점 같을 때 승자승이 우선이에요 라리가 원칙상으로는 알라베스가 더 위예요 그래서 알라베스가 승자승에서 우위이기 때문에 알라베스가 2위예요 한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알라베스 같은 경우가 지금 5승 2무 2패 지난 시즌 14위였는데 지금 현재는 5승 2무 2패 9경기에서 8실점입니다 한 자리 지금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죠 바르셀로나가 11실점이고 세비아가 12실점이고 레알이 9실점 대부분 강팀보다 지금 더 좋은 수비고 에스파뇨도 5승 2무 2패인데 7실점 일단 좋은 수비력이 지금 바탕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감독 요즘에 상당히 이제 특히 내려섰을 때 수비 조직력을 갖춰놓는 두 줄 수비 라인 이러한 운영을 잘하는 감독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알라베스도 아벨라르도 감독이 들어왔는데 아벨라르도 감독이 지난 시즌 12월에 지휘봉을 잡았거든요 12월에 지휘봉을 잡고 알라베스를 13승 2무 10패 5할을 훨씬 넘기는 승률을 만들어버렸어요 그 전까지 2승 11패였는데 지난 시즌에 중간에 지휘봉 잡고도 일단은 팀을 어느정도 잘 만들어서 능력을 인정을 받은 감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알라베스의 아벨라르도 감독이 4-4-1을 기반으로 쓰다가 최근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전을 비롯해서 4-1-4-1 같은 4-5-1 같은 운영을 밸런스를 갖춰놓고 계속 조직력을 갖춰놓고 있고 역습 한요님이 얘기했던 속공 지금 얘기했던 팀들이 다 속공 2위 뭐 이런 팀들인데 조니 같은 선수 왼쪽 인거 이런 선수들의 빠른 역습 활용하고 있고 셋피스 한 방으로 레알을 이제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심리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고요 에스파뇨도 감독, 루비 감독 우에스카 감독 시절에 팀을 승격을 시켰던 감독인데 이 감독도 우에스카 시절부터의 평가들을 보면 상당히 수비 조직력의 일가견이 있는 감독으로 정평이 나 있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라르 모레노 같은 이적수 공백도 지금 보로와 이글래시아스 이런 선수들이 들어와서 잘 해주고 있거든요 공백도 어느 정도 메웠고 기존 선수들 주축이 돼서 기존에 계속 에스파뇨에서 뛰었던 선수들 중앙 센터백 라인, 미드필더 라인이 기존 선수들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선수들을 위주로 조직력을 지금 계속 확보해놨기 때문에 수비력으로 일단은 강팀을 잡는 횟수들을 늘리는데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이아돌리드도 사사이 짠물 수비 사사이 전형인데 이 수비로 지금 최근 한 골차 승부를 무실점으로 계속 엮어내고 있거든요 이런 팀들의 공통점은 물론 수비인데 그러면 기존의 강호들이 왜 이런 정도 수비를 못 뚫느냐 그 문제로 가보야 되거든요 예전에는 그 정도 수비도 어느 정도 뚫을 수 있는 공격력이 됐는데 지금은 흔히 얘기하는 3강 더 좁게 얘기하면 바로셀로나와 레알마드리드라는 양강의 화력이 확실히 이제는 처지는 때가 오기 시작했다 그 얘기는 이제 시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레알마드리드와 바로셀로나 최근에는 아트레트 코마디드도 꼈습니다만 그 두 양강이 실질적으로 거의 1, 2위권 안으로 쭉 순위가 들어갔던 것이 2004, 2005 시즌부터입니다 그때 바르셀로나는 이니에스타 샤비, 푸요리 본격적으로 선발로 완전히 활용이 되면서 세 명이 같이요 푸요리는 그전에도 선발이었지만 거기에 호나우지노가 있는 상황에서 메시가 이제 완전히 출연을 하기 시작한 시즌이거든요 2004, 2005 시즌에 바르셀로나가 이제 우승을 했고 그리고 레알마드리드가 그 시즌 2위를 했는데 호나우드, 지단, 비쿠, 베컴, 카를로스라는 갈락티코 완전히 베컴까지 가세해서 들어간 거기에 오웬 선수가 합류를 하면서 2위를 하면서 그 시즌부터가 사실은 양강이 구축이 된 시즌인데 그 팀들이 기존 공격 체제에서 바르셔는 사무엘 에투 같은 선수가 다시 또 중간에 가세됐고 레알마드리드는 바흘리스틸루이, 이과인 이런 선수들이 받쳐주면서 중간에서도 공격력이 계속 유지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2009, 2010 시즌부터 레알마드리드가 호날두를 영입하면서 그때는 메시 호날두 양강 구도로 완전히 가버리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격력이죠 물론 다른 부분도 전체적으로 팀의 계속 양강 체제가 구축된 그런 원인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중하위권 팀들의 수비 위주의 경기를 파괴할 수 있는 공격력이 형성된 시점이 2004, 2005 시즌부터는 유지가 됐는데 지금부터는 그게 조금 무너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 얘기는 더 과거로 가면 이제 올 것이 왔다 99, 2000 시즌, 데포르티프가 우승하던 시즌 그때 레알마드리드가 5위를 차지했었어요 챔피언스 리그 우승했어요 그러니까요 챔피언스 리그 우승했는데 어쨌든 리그를 얘기하는 거예요 레알마드리드가 5위했고 바르셀로나가 2등을 한 시즌이고 2000, 2001 시즌에는 바르셀로나가 4등을 했습니다 레알마드리드가 우승을 했지만 그리고 그 당시에 데포르티보가 2등하고 마요루카가 또 올라왔던 시즌인데 3위로 2001, 2000 시즌에는 발렌시아와 데포르티보가 1, 2등을 하고 그리고 2002, 2003 시즌에는 레알마드리드는 이제 그때부터 피구의 또 그 전 시즌에 영입한 지단 선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시즌부터 호나우도가 영입이 되면서 어느 정도 갈락티코가 이제 시작 완전히 살을 붙여서 이제 들어가던 시즌에 우승했지만 그 시즌에도 바르셀로나는 6등을 했습니다 클루이베르트, 사비올라 이런 체제였는데 그때도 사비는 들어가서 이제 있었지만 이니에스타랑 부스케치는 나오지 않았던 때고요 2003, 2004 시즌에 발렌시아가 우승을 하고 바르셀로나가 2등을 했지만 그때도 레알마드리드는 4위를 했습니다 그때도 바르셀로나는 2등했는데 호나우 주니어를 이제 영입했던 시즌이고 사비랑 이니에스타랑 같이 뛰기 시작한 시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가 얘기하는 건 과도기 단계를 점점점점 거치는 그런 과정을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가 이제 특히 유럽축구 많이 보신 매니아 분들 그중에서 좀 약간 선백격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본격적으로 많아진 게 KBS 위성채널에서 라리가 나오고 90년대 중후반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많이 보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때부터 보신 분들에게는 라리가는 그렇게 양강이 해먹는 리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셀타, 베티스, 소시에다드 이런 팀들이 마요르카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데포르티보 발렌시아는 물론이고 라리가도 6강, 7강 그런 식이 되면서 레알 바르셀로나도 3, 4위권 이내를 장담하기 어려운 시즌들도 꽤 있었거든요 한 팀이 1등을 하더라도 한 팀은 말씀하신 것처럼 4등, 5등 이렇게 밖으로 나가고 이런 경우들이 꽤 있었고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발렌시아가 그래도 또 우승을 했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장 의원님의 역사 강의는 이런 시기를 어느 정도 거쳤다가 이제 2000년대 중반부터는 양강이 굳었다가 그렇다가 아까 말씀드린 한 2012년, 2013년 이때쯤 오면 이제 그게 3강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3강화가 돼서 어쨌든 메시 또 호날두의 또 그러한 라이벌 대결 속에서 아트레티코 마드리드는 일단은 최근 한 5년, 6년, 6년 사이에 또 거기 3강 체제에 들어오는 형태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도 놓고 볼 때는 2004, 2005 시즌부터 앞선 그 전 시즌의 과도기 혼재되어 있던 과도기가 이제 어느 정도 지나가면서 바르셀로나는 흔히 얘기하는 부스켓스, 이니에스타, 샤비 이 체제의 메시가 중심이 돼서 계속 들어왔고 거기에 피케 선수가 중심을 잡고 또 푸요일 선수가 중간에 나갔지만 어쨌든 그런 체제가 유지가 되면서 계속 최고의 시즌을 보냈고 레알 마드리드 또한 중간에 바안리스텔루이나 이과인 같은 선수를 덧붙이면서 공격력을 유지하다가 호날두가 들어가면서 됐죠 갈락티코 정책 같은 경우는 순위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우승도 시키고 했지만 사실 마지막에 그 백헌까지 다 가세했을 때는 우승 못했던 시즌이 있거든요 그때는 조금 뭐랄까 서로 그냥 패스는 많고 점유율은 많은데 상당히 비효율적인 경기 운영을 했던 그런 시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즌이 사실은 2004, 2005 시즌 그 전 시즌인데 순위를 많이 가져가지 못하고 그 갈락티코로도 4위를 했던 시즌이 있습니다 그만큼 두 팀의 이런 양강 체제는 영원하지가 않고 어느 정도 사이클이 저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체제가 이제 메시가 지금 물론 잘하고 있지만 부상을 당했고 어느 정도는 이제 하락세 국면에 들어갈 수 있는 시기에 분명히 접어들었다 레알마드리드는 호날두를 보내고 나서 예전같이 갈락티코 영입이 아니고 지금은 이제 세바요스나 아센시오나 이런 선수들로 하여금 뭔가 가능성을 좀 타진해 보는 과도기 단계인데 결국은 올 시즌에 레알마드리드가 그것을 성공하지 못하고 하락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다시 갈락티코 체제로 전환을 하려는 노력이 또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올 것이 왔다 양강 체제는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기점이 되지 않겠느냐 오시즌이 그만큼 다른 팀들의 조직력이나 감독의 역량 또 수비적인 선수들의 어떤 기량 향상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예전으로 치면 이런 다른 팀들이 올라와서 3, 4위권 안에 같이 들어가고 난립하는 그러한 체제가 생각보다 빨리 시작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시즌 끝나고 에스파니올이 가장 돌풍이 오래 갈 거라고 하셨으니까 시즌이 끝나고 순위표 맨 위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에스파니올이요? 네 저는 에스파니올이 지금 이제 알라베스나 바야돌리드나 레반테보다는 꾸준할 가능성이 높다 여러 가지 밸런스 차원에서 봤을 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뭐냐면 나중에 유로파리그 정도 순위권 안에 머물러 있을 확률이 높은 팀이 에스파니올 아니냐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마 그다음 후보라면 알라베스가 있겠죠 그런데 바야돌리드나 레반테는 제 생각에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경쟁권에서 약간 떨어져 나갈 확률이 좀 더 있어 보이나 에스파니올 같은 경우는 1, 2, 3위는 설사 아니더라도 한 6위권 안에서 뭔가 경쟁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정말 시즌이 끝날 때쯤에 1, 2, 3위권에는 저는 그래도 올 시즌까지는 바르셀로나, 레알, 아틀레티코가 그래도 좀 유력하지는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4위권이 요동을 쳐서 레알이 5등을 하고 아틀레티코가 6등을 하고 바르셀로나가 예를 들어 3, 4등 하고 지금 순위를 고려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되기에는 또 지금 라리가의 돌풍의 팀들의 역량이 과거의 셀타나 베티스나 제가 봤을 때 그런 팀들에 비하면 그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결국은 이제 시즌은 장기전 아닙니까 결국에 가서는 손수층이라든가 일정상의 어려움에 이런 팀들이 봉착을 하게 돼 있고 다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 주요 선수 부상자가 나왔을 때 또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이랄지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그래도 올 시즌까지 일단 최상위권 구도는 그래도 이른바 3강이라고 하는 팀들이 어느 정도는 점유할 공산이 저는 크다고 보는데 거기서 그래도 가장 오래 버틸 팀 후보로 저는 이제 에스파뇨를 꼽는다는 거죠 그런데 나머지 팀들이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발렌시아나 비아레알이나 이 팀들의 모습을 보면 알라베스나 이런 팀들도 유로파권 그 언저리에서 도전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에스파뇨은 6위권 도전이 충분히 가능한 시즌이고 알라베스 정도면 8위권 도전이 충분히 가능하다는데 8위가 가능하다는 거는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는 유로파권 순위 안도 노려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바야돌리드나 레반테는 어느 시점이 되면 이 두 팀은 이제 한계를 좀 보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3강의 어떤 사이클에 대해서 아주 말씀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추가를 하자면 바르셀로나, 레알, 아틀레티코 이 세 팀이요 지금 사실 좀 해줘야 될 선수들 폼이 그렇게 좋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칭찬한 네 팀 같은 경우는 개별개별 선수들로 봐도 폼이 괜찮은 선수들이 지금 요소요소에 다들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피케 선수가 너무 불안한 시즌을 보내고 있고 부스케 선수가 예전에도 기동력으로 먹고 사는 선수는 아니었습니다만 수비적인 어떤 기동력 차원에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좀 더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수아레스 선수는 어시스트라든가 이렇게 센스를 발휘하는 장면들은 여전히 많지만 뭔가 바르셀로나 팬들에게 흡족할 만큼의 본인 득점력은 또 아니거든요 여기에 이제 뭐 세르지 로베르토라든가 세메두라든가 이런 측면 윙팩 자원들도 바르셀로나 팬들에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에요 물론 저희 이 방송 나갈 때는 이제 주말 또 엘 클라시코를 치러서 거기서 어떤 활약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게다가 지금 바르셀로나 팬들이 또 계속 비판하는 발베르데 감독의 선수 기용이랄지 용병술이랄지 이런 게 올 시즌은 더더욱 극명하게 좀 안 좋은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지금 진짜 팬들이 가장 걱정하는 선수가 라키티치 선수인데 라키티치는 진짜 그라운드에서 혼절이라도 해야 빼줄 거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실 좀 월드컵 그 이전 전 시즌부터 좀 너무 무리하게 달리고 있는데 또 발베르데 감독은 라키티치 선수를 안 넣으면 뭔가 좀 불안한지 늘 선수들이 없는 것도 아닌데 또 안 넣어요 그래서 그런저런 감독이랄지 또 좀 믿고 해줘야 될 선수들이 부진하다는 점 그리고 여기에 말씀드렸던 대로 웅티티, 베르말렌 이런 수비 거기에 이제 메시 선수까지 이런 선수들도 또 부상으로 빠져있는 바르셀로나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지금 아틀레티코의 3대장 하면 누구겠어요? 그리스만, 코스타, 고딘 세 사람을 아마 3대장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예전 같으면 가비 선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이제 떠났으니까 그런데 물론 이제 오블락 선수도 있긴 있네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그리스만, 고딘, 코스타의 시즌 출발이 셋 모두가 별로예요 그러니까 코스타 선수도 지금 지난 시즌 후반부 활약상만큼이 아니고 그리스만 선수도 그리스만이라는 이름에 비하면 지금 그렇게 좋은 출발은 아니고요 그건 고딘 선수도 마찬가지고 저는 고딘 선수가 아직 완전 내리막이다 이렇게는 저는 결코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도 수비수 아닙니까? 지금 정도 나이면 아직도 1, 2년 정도는 더 탑클래스 활약을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어찌됐건 고딘 선수도 자신이 여태까지 해왔던 평균치에 비하면 올 시즌 출발이 별로이고 여기에다가 많은 돈을 투자한 공격 자원인 르마 선수도 아직 그 이정류에 비하면 좀 턱없이 부족한 지금 활약인데 여기에 또 심해오네 감독은 제가 봤을 때는 앙엘코레아 선수 넣는 게 오히려 폼이 더 좋은 것 같지만 이게 또 르마 선수가 이정류가 비싸니까 이 선수를 어떻게든 빨리 더 활용해보려고 또 르마 선수를 꾸준히 선발로 쓰는 빈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좀 그런 문제가 있고 레알 마드리드는 아시다시피 요즘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스코 카르발 마르셀로 선수는 또 일정기간 부상이 있었어요 최근에는 이제 돌아오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이스코 선수는 여기도 들어가네요 이스코 아센시오 세바요스 벤제마 이런 선수들은 역시 레알 팬들의 기대치에 지금 너무 미달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호날두 선수 나간 다음에 뭔가 로페테키 감독의 스타일로 팀이 약간 전술이 변하면서 여기서 이제 잘 활약해줘야 될 선수들이 사실은 이스코와 아센시오다 많은 레알 팬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올 시즌 현재 스타트 상황을 보면 이스코 선수 아센시오 선수 여기 이제 뭐 아센시오 자리에 또 들어오는 세바요스 선수 이런 선수들의 활약이 기대치에 미달이고 벤제마 선수 여전히 아 이 골잡이로서는 좀 부족하지 않는가 여기에 뭐 베일 선수는 올 시즌에도 역시 또 부상은 좀 따라다니고 있고 뭐 이런 상황에다가 레알이 가장 근년에 또 자랑해왔던 것이 결국은 토니 크로스 카세미루 루카 모드리치로 구성된 미드필드 진영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 선수도 아까 고딘 그리즈만 코스타 이 선수들 말씀드린 것처럼 모드리치도 모드리치 평균에 비해서 미달 크로스도 크로스 평균에 비해서 미달 카세미루 역시 자신이 잘했던 때에 비하면 미달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잘하고 있는 칭찬받을 만한 네 팀은 선수들 개별개별이 폼이 좋아요 그런데 지금 이 이른바 3강은 개별개별 선수들을 보면 다 그 선수들에게 걸려있는 기대치라든가 그 선수들이 여태까지 몇 년 동안 해왔던 평균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비해서 다들 지금 출발이 안 좋아요 그런데 이제 다만 과연 언제까지 안 좋을 거냐 저는 그래도 클래스 있는 선수들을 기본적으로 이 세 팀은 많이 보유하고 있고 어느 순간에는 정상제도로 올라오는 선수들도 이 가운데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에는 아직은 그래도 이 세 팀이 상위권을 차지할 것처럼 보이지만 장유은님 말씀처럼 엄청난 혼전 속에서 고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지금 시즌 초반이지만은 보이고 있는 라리가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얼마 전에 스페인 언론에서 재밌는 제목을 하나 뽑아서 이 한 줄만 말씀드리면 라리가 혼전되는 이유 바르사, 배드, 레알, 월스 그렇게 요약이 되긴 하네요 바르세론은 안 좋다, 레알은 더 안 좋다 그게 스페인 언론의 표지 헤드라인 제목으로 그런 제목이 한 두어 주 됐나요? 한번 실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오늘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네요 바르사 못하고 레알은 더 못하고 있다 언제까지 이게 추세가 계속될 것이냐 언젠가는 다시 올라올 것이냐 아니면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팀이 계속해서 그 수준을 유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어느 순간 뚝 떨어지느냐 굉장히 재미요소가 많네요 마지막으로 저는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지금 라리가는 약간 저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강팀들 완전한 강팀도 전력이 떨어지고 있고요 거기에 좀 이제 올려줘야 될 팀들 아틀렛코 마드리드나 세비아나 심지어 지금 처져있는 발렌시아나 이런 팀들도 예전에 완전 좋았을 때 물론 지금 세비아의 마침 감독은 좀 역동적인 3백 윙백 활용을 하는 운영도 하고 있지만 예전에 한창 전력이 좋았을 때랑 비교하면 그 팀들도 약간 좀 처져 있고 오히려 중하위권 팀들에서 그래도 요소 요소에서 그런 그런 좀 능력 있는 선수들로 하여금 조직적으로 수비를 갖춰놓은 팀들이 참 버티고 있고 그러면서 신승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을 하고 있고 어찌 보면 전체적으로는 약간 라리가가 하향 편준화 쪽으로 좀 가는 느낌도 살짝은 있어요 물론 완전 하향 편준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 느낌도 조금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수비력이 좋은 중하위권 팀들이 반사 이익을 얻고 있는 지금 승점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레알과 바르셀로나 또는 아트리트코 마드리드 이런 팀들이 진짜 계속 이런 추세로 가버리면 그러면 3강은 깨질 가능성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보여져요 3강 자체의 순위가 물론 이제 우승은 물론 승점이 좀 낮게 우승이 되겠지만 바르셀로나는 저는 우승 가능성이 무조건 제일 높다고 보여져요 아직도 그런데 그 밑에는 3강 순위 자체가 여러 다른 팀들이 갑자기 섞이면서 일단 레알 마드리드가 갑자기 3, 4위로 내려가고 그 사이에 다른 팀이 섞이고 과거에 데포르티로나 셀타나 마요로카나 이렇게 막 들어왔던 것처럼 올 시즌부터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내포되어 있다 네, 과연 시즌이 끝났을 때도 이렇게 똑같은 양상을 보일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재미요소들이 있으니까요 이번 시즌 라리가도 끝까지 좀 재미있게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2부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내일 3부로 다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